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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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가나안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가나안다육에 국민이 한몸 군생들입니다. 와 세팅을 정말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하나같이 다육식물이 정말 예뻐가지고 마음이 설레이지 않나요? 보는 마음도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워낙에 다육식물이 예뻐서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가나안다육에 이 아이들 택배 한개도 배송해 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4,000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화사하고 예쁜 아이들 착한 아이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이름도 생소해요. 모나미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모나미 묵은 한몸입니다. 이 아이 3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 모나미 색감이 이렇게 자줏빛을 띄면서 와 진짜 예쁘죠? 이 아이 상당히 오랜 묵은 아이인데요. 얼굴 수영이 진짜 예뻐요. 또 더군다나 화분도 이렇게 수제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정말 예쁜데요? 근데 이거는 화분 제외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화분 포함인가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화분 포함은 아니고요. 실물 가격이에요. 화분 포함인 아이들은 여기에 화분 포함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화분 포함가고요. 이런 화분들은 구매해서 이렇게 같이 사시고 싶으셔도 살 수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문의하셔서 이런 아이들 구매 가능합니다. 모나미 묵은 한몸 3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 진짜 예뻐요. 화이트 미니마 자연 군생입니다. 한몸짜리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수량은 이렇게 3개 있어요.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원종 자라고사 자연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한몸이고요. 18,000원입니다. 수량은 3개 있습니다. 원종 자라고사는 이 손톱꽃이 매력입니다. 이 손톱꽃이 아주 진하게 콕 찍었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화분은 이런 데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아이 18,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자, 코끝이 아주 빨간 아이 루비틴트 묵은 한몸이에요. 자연 군생이고요.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수량은 4개 있습니다. 와, 이 손톱꽃 좀 보세요. 아주 빨개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콕 찍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유아이들은 유난히도 이렇게 여기 여기 입장 끝이 아주 진하네요. 와, 다른 또 루비틴트하고는 또 유아이는 또 색감이 자, 요렇게 생겼네요. 자, 블렛블루아나 자연 한몸짜리 18,000원입니다. 자, 18,000원 자, 여기는 드로잉 대품이에요. 자연 군생 5두짜리입니다. 65,000원이에요. 요거 수량은 2개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죠. 요거 자, 아대 자, 두개가 또 있고요. 얼굴 요렇게 5두짜리에요. 자,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도 65,000원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이쪽으로 러우철화 군생입니다. 자연이에요. 요거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수량은 3개 있어요. 자, 아주 새빨간아이 자, 요거 27cm입니다. 요기도 자, 요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예요. 자, 요런 아이들 3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자, 플로리 DT 대품입니다. 요아이도 자연 한몸이에요.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한몸짜리 와우 진짜 완전히 큰 대품인데요. 2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거 얼굴이 상당히 많구요.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와, 24cm 하는 자, 요거 자연 한몸짜리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아주 핑크, 핑크한 아이 얼굴 두수들이 요렇게 많구요. 수형이 진짜 예쁘죠. 요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자연군생 대품이에요. 4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와우 후레뉴 자연 한몸 요거 수량은 두개 있습니다. 4만원입니다. 요아이도 한몸짜리래요. 이 목대가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 아빠 손가락만해요. 여기가, 목대가 자, 요런 아이들 한몸짜리 수량 두개 있어요. 요렇게 자, 요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갈게요. 원종 라라라고 합니다. 자연 한몸짜리 2만원입니다. 자, 요기도 수량은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목대가 이렇게 두꺼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오랜 묵은 아이입니다. 이쪽도 자, 요아이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어쿠핑크 두개 있어요. 요거 자연 한몸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 아우, 진짜 색감 예쁘죠? 자, 얼굴 두수가 4개 있고 또 3개 있고 2개 있고 이래요. 자, 요기도 있어요. 자, 요아이 해서 15,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레드핑클 철화군생입니다. 아주 새빨간아이 자, 요아이도 두개 있어요. 1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15,000원 워더머니 자연 한몸 수량은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아이는 18,000원이에요. 예쁘죠? 대비철화군생입니다. 2만원이에요. 자, 묵은등이구요. 철화가 요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앞쪽으로 뒤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머리에 삥 꼽은 아이처럼 아주 예쁘게 자, 요렇게 자라고 있는 대비철화군생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사이즈 볼게요. 자, 요렇게 17cm 합니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엘샤 자연 한몸 이에요. 요아이 3만원입니다. 수량은 2개 있어요. 자, 엘샤 요건 물들면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죠. 자,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아이도 한몸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 두개 있고 두개 있고 두개 있고 두개 있고 자, 뒤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자, 얼굴이 자, 요렇게 자, 여기도 자, 여기도 17cm 자, 여기 4각분에 심어져있는 아이 엘샤 자연 한몸짜리 요아이 3만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에스메날다 철화군생입니다. 자연이에요. 요아이도 7만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하엽이 그대로 있구요. 요 하엽들 바삭바삭한데요. 요 하엽 정리해주면 정말 새색치처럼 예쁜 아이 에스메날다 철화 요거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23cm 합니다. 홍매화 자연 한몸짜리에요. 요아이가 3만원이래요. 오메 세상에 웬일이래 이거 자, 자연 한몸짜리 홍매화 자, 요렇게 물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요 홍매화은 물 그렇게 빨리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요아이 물들은거 좀 보세요. 완전히 오렌지색하고 자, 노랑색이 연두색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요렇게 예쁜 조화를 하고 있네요.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한 아이. 요아이가 3만원이래요. 진짜 요아이 데려가세요. 득템하세요. 정말 가격 착한 아이입니다. 아메치스 가겠습니다. 아메치스 자, 요아이도 자연 한몸짜리 묵은둥이 2만 3천원이래요. 요아이도 수량 2개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아메치스 가 핑크 알 사탕처럼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자, 요렇게 묵었어요. 요렇게 진짜 사탕입니다. 사탕 수형도 예쁘고 목대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들 한몸짜리 묵은둥이 2만 3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아이도 데려가세요. 골든글러우 자연 한몸입니다. 4만 5천원이에요. 자, 골든글러우 4만 5천원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와, 입장 끝에 요렇게 피멍들면서 물이 들었는데요.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얼굴도 상당히 큽니다. 요거 완전 대품이에요. 호이모 자연군생이에요. 자, 요거 호이모 자연 한몸 묵은둥이 2만 8천원 자, 요아이도 수량 2개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도 자연 한몸이에요. 자, 수영 진짜 예쁘고요.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여기는 슈퍼 엘레강스 자, 묵은 한몸입니다. 요아이도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3만원 어우 핑크핑크 정말 예쁘죠? 자, 꽃사지처럼 생겼어요. 요아이 레드탑 자연 한몸짜리 자, 수량은 3개 있습니다. 요아이 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8천원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화분에 이렇게 수제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다부지게 묵은아이 요고 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연 한몸입니다. 자, 세토피아 세토피아 요건 묵은 한몸이에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2만원 요거 한몸짜리 어우 진짜 보라색으로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진짜 예쁘죠? 자, 요거 화분도 자, 구매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생기고요. 천대존송 철화 자, 묵은 동이 1만 8천원 천대존송 철화가 묵어가지고 색감이 요렇게 생긴 아이 보셨나요? 와 오렌지 사탕처럼 생겼어요. 아주 얼마나 묵으면 이렇게 생길까요? 천대존송이 원래 파랗잖아요. 근데 얘는 어우 색감이 정말 예뻐요. 진한 오렌지색으로 물든 아이입니다. 자, 줄리아 자, 묵은 한몸이에요. 자, 줄리아 묵은 한몸 요거 2만 8천원 정말 예쁩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앞에 아가도 있어요. 자, 요아이 2만 8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핑크 샴페인 묵은 한몸 2만 5천원입니다. 자,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도 2만 5천원이냐고 3만 5천원 자, 아주 여기 입장이 반질반질 자, 윤기 발라놓은 것 같아요. 참기름 발라놓은 아이처럼 아주 윤기가 납니다. 여기 헤라 대품이에요. 자연 한몸 묵은 등이 요거 5만 5천원입니다. 자연 한몸짜리 와, 진짜 예쁘다.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뒤로도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진짜 색감 진짜 예쁘죠. 자, 5만 5천원 자연 한몸입니다. 스피크 프로스틱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자, 여기 아가 달린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자, 꽃다발처럼 생겼네. 정말 예쁘죠. 묵은 한몸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소세요. 자, 줄수 자연 한몸입니다. 묵은 등이 요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목대가 아주 튼실하고요. 자, 요런데서 자, 아가들이 나오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자, 세대베리아 대품 자연군생입니다. 4만 5천원이에요. 요거 4만 5천원 자연군생 대품 자, 오렌지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정말 예쁘고 아주 단단하게 생긴 아이들 자, 장장하게 생겼어요. 요아이는 공처럼 생겼네요. 자, 사이즈 볼게요. 17cm 이상하는 자연군생 요거 4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자, 블링클스 블루 자, 블링클스 블루인가요? 자, 묵은 한몸이래요. 요아이도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분을 뽀얗게 입고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자, 핑크색으로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아이는 자, 묵은 한몸이고요.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2만 5천원. 자, 여기 하엽이 그대로 달려있어요. 자, 맑고 깨끗한 아이 자, 품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 자, 핑크색으로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아이 자, 요아이 묵은 한몸 2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마케베니아 로즈 마케베니아 로즈 자연 한몸입니다. 요거 2만 5천원이에요. 자, 자연 한몸짜리래요. 자, 얼굴이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생겨요. 아주 하엽이 그대로 붙어있어요. 바시락바시락 할 정도로 자, 미라클 금 자, 묵은 한몸짜리 4만원이에요. 자, 요아이는 미라클 금이래요. 자, 요아이도 한몸짜리라고 합니다. 자, 4만원. 자, 앞뒤로 요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떼글떼글하게 생긴 자, 요아이 상당히 많죠? 얼굴이 4만원입니다. 와, 요쪽으로 갈게요. 아주 핑크핑크한 아이. 짚신 묵은 한몸이에요. 자연군생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2만원. 요거 수량은 2개 있어요. 자, 요기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예쁘죠? 요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핑클룹이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는 15,000원입니다. 와, 15,000원. 얼굴이 요렇게 달려있어요. 자, 입장에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자, 요아이 15,000원씩. 자, 올려드릴게요. 요아이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16cm입니다. 16cm 하는 핑클룹이. 요거 한몸이에요. 15,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기 C플러스 묵은등이. 요아이는 화분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자, 구독자님들께서 화분포함인가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 화분포함은 요렇게 써있어요. 자, 요기 화분포함 15,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근데 요거 요런 아이들은 화분이 안 써있죠. 자, 화분은 요렇게 써있어요. 자, 요런거는 화분포함가입니다. 요거 15,000원에 화분포함가에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진짜 예쁘죠. 아주 뽀샤시하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1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